아 옛날에 호랑이 선생 때 몇 번 나왔어요 호랑이 선생 때 아 그래도 얼굴이 지금 그때 얼굴 그대로 갖고 계시네요 아우 언제쯤 얘긴데요 이게 1984년도 85년도니까 그럼 그때가 초등학생이셨네요 네 그때 84년도 5년도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때죠 그럼 이제는 여기 달인이 되셨네요 혜택이 달인이 되셨네요 오래 했으니까 달인이 된거죠 아 이거는 몇년 하셨어요? 한 20년 했습니다 20년 하셨어요? 아 예 앞으로도 잘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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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내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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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계 surprised 고춧가루 고춧가루 젤 오지 help 네, 알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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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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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지않고 aper차용 고춧가루